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지도부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노력을 할 부분들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신당, 그다음에 탈당을 통해서 분열의 단초가 돼서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시려고 할 거예요. 어떤 대선 경선 국면이라면 서로 뭔가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 그래서 이해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대선도 끝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하는 가운데 계속 당의 혁신을 요구했고 그게 안 받아들여서 신당까지 만들겠다라고 공헌한 상태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정치하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분 역시 자기가 제보는 좀 하겠는데 자기가 노출되거나 발각돼서 만든다라고 철저하게 신분을 좀 익명을 해달라고 당분하셔가지고 제보가 지난달 8월 29일날 무작정 하천대유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지금까지는 저렇게 제보자가 있었다. 그런데 익명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뀔 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오늘 이 기자가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조사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꺼내놨습니다. 이겁니다. 자 익명 제보자 누굽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나오죠. 그러자 이른바 친이낙연계 의원으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 설훈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당시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이 제보를 했다. 그럼 이낙연 후보 쪽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 그 기사를 쓴 기자로부터. 그러면요. 윤석 대변인. 이거 벌써부터 이 발언에 대해서 친명 쪽에서 비난과 반발이 거세게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이재명 대표와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접어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 대장동 의혹의 첫 단서가 제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낙연 대표 쪽에서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던 일이죠. 서로들 그 얘기를 꺼내고 의심을 하고 맞느냐 그러고 물어보고 이랬죠. 지금 당시에. 그렇죠. 그런데 처음 보도한 저 기자가 아예 증언을 해버린 거예요.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이낙연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 제보를 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수박이라는 멸칭을 쓰면서 이낙연 전 대표 쪽을 압박하던 친 이재명 지지자들, 개딸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이런 당내 주류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됐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더 이상 당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거죠. 이게 어떤 대선 경선 국면이라면 서로 뭔가 치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과정. 그래서 이해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대선도 끝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하는 가운데 계속 당의 혁신을 요구했고 그게 안 받아서 신당까지 만들겠다라고 공헌한 상태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낙연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정치하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방법은 당 밖에서 정치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사회사는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폭탄이 터진 셈입니까?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이게 확인이 됨으로써 이낙연 대표의 진로가 그냥 명확히 진 거예요. 그 누구도 이론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다 예상하시는, 예상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냥 확실한 그냥 뭐 하나가 터졌다. 이렇게 봐야지.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2021년입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권을 놓고 당시 후보들이 토론을 벌였거든요. 등장합니다. 인물들이. 보시죠. 이익 본거는 토건 세력이고 여기에 유착해서 이익 본 사람도 국민의힘이죠. 그런데 언제 토건 비리라는 걸 아셨습니까? 라고 여쭈더니 KBS 9월 17일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아셨다고 답변을 했어요. 수년 동안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서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됐는데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잘했냐 못했냐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소영주 후보 대비님.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이건 촉발자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 시청이 좀 고약하네요. 이게 의도치 않든 의도가 됐든 간에. 보도가 아니라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기자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조사 시점에서의 이 기자의 발언이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신당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던 차원에 이게 나온다면 그런데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당내 경선에서 이미 캠프 간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런 문제를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나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요.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금도 그 측근들까지 공격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재확인됐다는 것은 다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탈당? 신당 창당? 이런 부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총매제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새로운 갈등의 단초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좀 묻고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고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이제 뭐라 하자면 지도부는 김부겸 총리도 이렇게 했듯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통합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특히 남동원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뭉치고 혁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갈라서고 분열하는 모습이 대비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지도부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부분들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신당 그다음에 탈당을 통해서 분열의 단초가 돼서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시려고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이미 배를 다 띄운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안이 알려진 뒤에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도 가만히 안 있었는데 더 격렬하게 가만히 안 있을 공산이 크지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향후 총선 지금 110일 남았는데 민주당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예전에 있었던 일이고 다 알던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은 됐으나 감정적으로 화는 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또 돌을 던지는 행위들 그거는 조금 당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석 주원님은 앞으로 이거 오늘 저녁 이후에 이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이거?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아주 격렬한 비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의 명분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는데 명분 중에 하나가 과연 당을 나갈 만큼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서 남아 있지 못할 만큼 말하자면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쫓겨나느냐, 그런 서사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안 붙는 거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뭔가 서사를 만드는... 네, 일종의 서사의 단서가, 단초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낙연 대표가 언제쯤 이 창당 시점을 생각하신지 모르겠는데 선거제도 문제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지도부가. 심지어 아까 이재명 대표 영남 출마술이 나왔는데 그게 권역별 비례제를 받고 영남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간다. 뭐 그런... 이런 설이에요, 설. 그런데 이제 만약 그게 현실화되면 지금 김부겸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전부 다 선거제도 손대면 안 된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개혁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면 거스르는 순간에 이게 또 하나의 원심력에 그런 명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럼 그때는 이른바 당이 쪼개지는 상황, 이것도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나가도 큰, 이를테면 데미지가 없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실제 김부겸 전 총리는 만났고 또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이라 그러고 이른바 삼총리 연대 이런 거는 좀 경계하는데 정작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는 움직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날 수 있는데 만나는 조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다 내려놓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관계가 이미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리의 분당 시사가 그냥 분당 시사로 끝나지 않고 뭔가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정 전 장관님. 옆집 경쟁이긴 한데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쟁단이 사실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대단한 갈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잠시 잡았다가 이제 더 큰 갈등으로 불거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읽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어느 쪽에서 이 말이 흘러나갔을까요? 나가고 싶은 쪽에서 이거를 흘렸을까요? 내보내고 싶은 쪽에서 이거를 흘렸을까요? 이게 알쑥날쑥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오고 나면 민주당 안에서는 겉으로는 한낱땡 하지만 분명히 안에서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화살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가장 크게 존재하는 세력이 이제 이낙연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 요인을 없애는 작업에 소위 친명에서 굉장히 큰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추측을 하셨어요. 추측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알게 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서영주 부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쪽이 변하니까 이쪽도 변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대안을 아예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연판장 돌렸어요. 그리고 친명계 원예위원장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더 민주정국협신회의라고. 거기서도 아주 강하게 이제 기자회견하고 또는 뭐 사꾸라라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행위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출당 청원 나왔을 때 바로 내리지 않고 이만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그러면 내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차가 좀 있었다. 며칠 지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현역 의원들, 원예위원장 그리고 당원들의 행위에서 드디어 여기까지 간 거는 이쪽이 옳고 그러니까 이낙연 쪽이 옳은 게 아니라 이낙연 쪽은 나갈 때 나가더라도 우리 당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고 나한테 이렇게 리스크를 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라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시점에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 싸움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상치는 않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해 준 셈이 돼버렸거든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요.